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장 제어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제어문 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영어로 하면 컨트롤 스테이트먼트죠 컨트롤 한다 그러니까 뭘 컨트롤 하느냐 프로그램의 흐름을 컨트롤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메인 함수에서 시작하잖아요 메인 함수에서 시작해서 메인 함수에서 끝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 답지 못하죠 항상 똑같은 일을 수행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반복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제어문에서 컨트롤 합니다 따라서 bc 프로그램 2c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제어문이 가장 중요하다 제어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강의 하면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제어문 부분입니다 시간도 가장 많이 할 할 땅을 하고 연습문제도 많이 풀어 보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어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됩니다 자 제어문 이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구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if 문이 있어요 if 문 if 가 우리말로 만약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저 일을 할 수도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if 문을 사용합니다 if 문을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이게 만든 문법이 스위치 문 입니다 그러니까 if 문하고 스위치 문은 같은 종류의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는 문장들이 있는데 반복문의 대표적인게 while 문하고 for 문이 있습니다 while 문하고 for 문은 둘 다 반복하는 문장인데 특별히 while 문 이럴 때는 while 문을 쓰는게 좋아 저럴 때는 for 문을 쓰는게 좋아 이런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가 프로그램 할 때 선호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while 문이나 for 문이나 둘 다 반복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이번 그 챕터에서 공부하게 될 것은 if 문, 스위치 문, while 문, for 문 이렇게 네가지 문법을 공부하고 여러가지 예제를 할텐데 이게 뭐라구요 프로그램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다 그래서 조건문과 반복문 조건 이게 이 두가지 조건문 입니다 if 문하고 스위치 문이 조건문이고 while 문하고 for 문이 반복문 입니다 이게 가장 프로그램 잘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if 문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f 문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조건을 물어봐요 조건을 물어봐서 어 맞다 이 조건이 참이다 결과가 맞다 참이다 그러면 이 명정을 수행하게 하고 아니면 명령을 수행하지 않게 하는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예를 보면 내가 숫자 하나를 입력하게 했어요 요거는 이제 안내하는 거죠 printf 숫자 입력하라고 안내를 하고 scanf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운 입력 받는 문장 정수 하나를 입력 받아서 n 에다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n 나머지가 0 이라는 얘기는 n% 연산자는 그 나머지 연산 이잖아요 정수 에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연산 인데 n 나머지 2 가 0 이면 이 얘기는 짝수란 얘기죠 짝수 이면 print 짝수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정수 하나를 입력 받아서 그게 2의 배수 이면 짝수 이면 짝수 라고 출력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다음 예제를 보고서 같이 프로그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lse 가 있습니다 else 는 그렇지 않다면 이죠 그래서 if else 가 같이 짝으로 쓰여서 어떤 조건이 맞다 그러면 이걸 수행하고 아니라면 이 다른 명령을 수행하게 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1번 명령을 수행하고 또 조건에 따라서 2번 명령을 수행하게 그렇게 만들 때 if else 를 사용한다 그렇죠 자 보세요 아까 그 예제에서 n 이 2로 나누어서 0 이면 짝수죠 짝수라고 쓰고 그렇지 않으면 2로 나눈 나머지는 0 아니면 1이죠 그러니까 0이 아니면 무조건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if n 나머지가 0이면 짝수 아니면 홀수 이렇게 출력할 때 이렇게 if else 문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f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if 문은 이렇게 생겼죠 if 하고 여기 어떤 조건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수식이 들어가는데 if 이렇게 해서 어떤 문장을 쓰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else 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아 두 가지를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입니다 알겠죠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수도 있을 거에요 어떤 숫자를 입력을 받았는데 그 숫자의 조건이 여러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예 처럼 어떤 숫자가 0 보다 크면 양수 입니다 그렇지 않고 0 이면 이거는 0 입니다 양수도 아니고 0도 아니면 음수 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문장이 이겁니다 if n이 0 이냐 0 보다 크냐 그렇지 않고 n이 0 이냐 그렇지도 않다면 뭐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림으로 보면 조건이 조건 1 조건 2 아니면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장도 if 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f 하나만 쓸 수 있고 if else 쓸 수도 있고 if else if else if 맨 마지막에 else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건 내가 프로그램 로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if 문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진도 더 나가기 전에 지금 짠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추가 새 프로젝트 해서요 다섯번째 문제 이제 005 if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자 얘를 시작 프로젝트를 바꿔놓고 시작을 하죠 시작 프로젝트로 바꿔놓고 얘는 stdio.h 얘는 지우구요 자 우리가 int n 을 쓸 거에요 그런데 n 은 입력을 받을 거에요 입력 받기 위해서 printf 해가지고 숫자 숫자를 하나 입력 하세요 이렇게 이제 콜론 까지 써주면 여기에다 이제 숫자를 하나 입력할 수 있겠죠 숫자를 입력 받은 입력 받는 그 함수는 scanf 라 그랬어요 scanf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는데 얘는 n 에다가 집어 넣을 거야 end 표시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scanf 를 쓰려면 define 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visual studio 에서는 그래서 define 언더바 crt secure no warnings 이렇게 써주면 이제 얘는 scanf 를 쓸 수 있습니다 scanf 언더바 s 안 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다음에 이제 if 문이 쓰이는 거죠 if any 나머지 2 이면 나머지가 0 이면 얘는 printf 짝수 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if 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죠 에러가 나왔는데 여기에 세미콜론이 빠졌다고 나오네요 여기 빠졌네요 세미콜론이 printf 문 뒤에 에러가 나오면 에러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서 확인해 가지고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숫자 하나를 입력하세요 내가 56 이렇게 하면 짝수 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만약에 55 라고 입력하면 아 홀수 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if else 문이구요 이번에는 이거를 셋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n이 0 보다 크면 얘는 이제 블록으로 잡죠 이렇게 블록으로 잡고 컨트롤 kc 컨트롤 kc 를 누르면 컨트롤 kc 누르면 컨트롤 kc 누르면 얘가 코멘트 입니다 코멘트 코멘트 이 컨트롤 ku 하면 얘는 언커멘트 입니다 그러니까 kc 하면은 커멘트로 막아 주는 거죠 요 얘를 커멘트로 막아 주는게 되구요 이게 커멘트가 막히죠 다시 얘를 블록으로 잡아서 컨트롤 ku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kc 하면 컨트롤 kc 하면 아 얘는 커멘트가 됐으니까 이제 없는거나 마찬가지죠 없는거나 마찬가지고 다시 조건문을 만들겠습니다 if n이 0 보다 크면 printf 양수 입니다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또 if n이 0이면 printf 0 입니다 그렇지도 않다면 0 입니다 하고 또 세미콜론을 써야 되요 문장 뒤에는 항상 세미콜론을 씁니다 else 그렇지 않으면 printf 문수 입니다 이렇게 세가지 조건이 나오겠죠 세가지 조건을 이렇게 if 문으로 비교해서 if else if else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학점 계산 하는 프로그램을 해 볼까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숫자 하나를 입력하세요 내가 마이너스 5 라고 입력하면 음수 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if else if else 이 문장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학점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해 볼까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제 음 a 플러스는 95점 이상 a 제로는 90점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은 c 60점 이상이면 d 그렇지도 않으면 f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학점만 계산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여기서 점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점수를 스코어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정수로 그러면 이제 스코어는 정수형으로 선언을 해 놔야지 쓸 수 있는 거죠 스코어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if 문에서 물어봅니다 if 스코어가 90 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a 라고 써라 그렇지 않고 80 보다 크거나 같으면 b 라고 써라 그렇지 않고 70 보다 크면은 크거나 같으면 c 다 그렇지 않고 60 보다 크거나 같으면 d 다 그렇지도 않다면 얘는 이제 맨 마지막에 그렇지도 않다면 f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78 하면 c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내가 같이 프로그램 하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중첩된 if 문 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첩된 if 문 if 문이 막 굉장히 중첩이 돼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숫자가 a b c 3개의 숫자가 있어요 a b c 3개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큰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순서로 출력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숫자 3개를 입력받고 그거를 큰 순서대로 출력하세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면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 a 가 b 보다 크냐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b 가 c 보다 크냐 a 하고 b 있는 관계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b 와 c 가 큰 b 와 c 를 비교해서 b 가 c 보다 크냐 그럼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러면 a 가 b 보다 크고 b 가 c 보다 크니까 이 때는 a b c 순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a 가 b 보다 큰데 c 도 b 보다 크잖아요 여기서는 c 도 b 보다 크니까 이제 a 하고 c 를 또 비교해서 a 가 더 크면 a c b 가 되고 a 가 더 작으면 c a b 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나눠서 프로그램을 짜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나누다 보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플로우 차트 라고 하는데 이 플로우 차트를 그대로 코딩으로 옮겨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가 b 보다 크면 그렇죠 크면 여기로 넘어간 거죠 여기로 넘어가서 음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a 가 b 보다 크면 a 가 b 보다 크면 일로 넘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요걸 물어봐야 되니까 b 가 c 보다 크면 요걸 물어봐서 크다는 얘기는 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a b c 순서로 출력을 해라 그렇지 않다면 아니라면 요 요 if else죠 b 가 c 보다 크냐 하는 거에 아닌 거죠 요게 else 가 요기랑 합쳐진 요거 요거랑 같은 선이죠 아니면 아니면 a 가 c 보다 크냐 그렇다면 a c b 다 아니라면 c a b 다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f 문 안에 또 if else 문이 있고 그리고 이 else 문 안에 또 if else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이 else 하고 짝을 지르는 이 else 문 그게 이제 이 아니요에 해당하는 건데 이 아니요에 해당하는 거에 또 if else 문이 있고 또 else 문 안에 또 if else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첩 돼서 if else 문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는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 앞에서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려고 고민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코딩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먼저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abc 를 순서대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요렇게 짜면 되겠네 해서 이런 플로우 차트로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그대로 문법적으로 코딩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이 왼쪽에 있는 플로우 차트가 없어요 종이에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종이에 이렇게 메모를 해서 종이에 써 놓고 얘를 옮기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왼쪽에 있는 플로우 차트 없다 그리고 직접 코딩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우리한테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요 우리가 푸는 과정을 옮겨 그대로 틀림없이 옮겨 줘야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런 플로우 차트를 그려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이게 답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찾아서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라인 수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요거랑 똑같이 요렇게 해도 쓸 수 있어요 얘도 똑같아요 C 언어에서는 뭐라 그러나 띄어쓰기나 뭐 줄바꿈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쓰는 것은 사람이 보기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C 언어에서는 얘를 이렇게 쓰나 아니면 이 앞에 있는 문장처럼 쓰나 똑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컴파일러가 그래서 이제 요렇게 써도 되는데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if 하고 어떤 조건문이 이렇게 나오죠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문이 나옵니다 자 if if 문장 안에 어떤 조건문이 나오면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을 해라 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해라 라는게 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괄호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해라는게 두 라인 이상이다 그러면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if 문은 if 문은 문법이 어떻게 생겼냐면 if 어떤 조건이 나오면 여기에 문장을 실행해 라는게 문법이에요 그런데 문장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문장 one 문장 two 이렇게 여러개가 있으면 if 문 이렇게 써놓으면 if 문은 조건에 맞으면 문장 하나만 처리를 하거든요 이 문장은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건에 맞으면 이 문장 문장 one two three를 다 실행시키고 싶어 그러면 얘를 괄호로 이렇게 묶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 주는 코드 블록을 코드 덩어리를 우리가 블록이라고 하고 이 블록은 한 문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문장하고 같다 문장 하나하고 같다 그래서 if 라는 문법은 조건이 나오고 문장 하나가 나오는데 문장이 여러개라면 괄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있는 예제들은 이 if 안에 if else if else 라는 거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 괄호는 없어도 된다 else 문장 안에 이거 이것도 없어도 된다 그쵸?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if b 가 c 보다 크면 괄호가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문장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따질 때는 항상 문장이 문장 하나가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 에 따라서 하나만 있으면 괄호가 없어도 되지만 두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if문 제어문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if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if문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if문은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쵸? 다시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이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조건에 따라서 조건문이다 조건판단문이다 그래서 이름이 조건판단문이에요 if문은 어떻게 쓰냐 if 하나만 쓸 수도 있다 아니면 if else 쓸 수 있다 아니면 if 다음에 조건이 여러 개가 있으면 if, else, if, else, if 이게 여러 개 나오고 맨 마지막에 else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if문의 문법이 if 조건 다음에 보통 조건식이죠 조건식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 문장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문장이 하나 이상이라면 괄호를 반드시 써 줘야 된다 중괄호 써 줘야 된다 if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 프로그램에서 문장 하나 하나는 중괄호가 없어도 되지만 문장 여러 개가 나와서 하나의 문장처럼 동작할 때는 중괄호를 써 줘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어문 중에서 if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